아 이거 갱플랭크 1대1 가능할까? 그림자권 갱플랭크라서 잘하면 가능한데 나 좀 세기도 하고 강타 있으면 좀 될 것 같은데 방문할 시간 자 가봅시다 현재 630점 2판만 이기면은 챌린저 승급입니다 따로 빡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들어가자 들어가자 2대1 3.1 2.1 3.1 1.2 2.1 2.1 2.1 3.1 4.1 2배기 아 아군이 탕했습니다 아군이 탕했습니다 탑 솔킬은 좀 에반데? 아깝네 따똕 아 이거 내가 킬을 많이 먹기는 했는데 좀 부담된다 이게 잡고 왜 딜이 안나왔지? 이게 딜이 안되네? 생각보다 약하네? 내가 못 때려서 그런가? 이런거는 나갔다 주면 안 될 테라? 척척하게 만들었네! 저거 저거 지워 지워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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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정인 테디스틱 이라옵니다 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민 즈 giving more 라민 즈 라민 즈 라민 즈 1. 1. 2. 2. 3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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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7. 참고리를 맞추렸네 펜트 쟤네 미친 짓 한다 얘들아 우리 이거 가지 않을래? 가지 않을래? 텔 분신 아니 아 핑을 못 찍어 3초 2초 먹긴 먹겠는데 진작에 왔으면 먹었잖아 이길 할 거고 메자이를 지금 사기에는 솔직히 너무 아까우니 이거 갱플랭크도 궁 없지 않나 지금? 정장에 치고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최고는 정치했습니다 정상의 학생증 GG 끝난 것 같다 이거 보내 왔을 때 이거 시야의 마술사 저거 살짝 보였을 텐데 저건을 캐치했는데? 흐야 흐야 흐압 아들 사녔스 저들 처치였습니다 흐압 흐압 흑 흐압 흑 흑 미친 거 아니야 흑 흑 흑 1. 2. 2. 2. 2. 2. 2. 2. 2. 3. 왔습니다. 그곳에 와버렸습니다. 3. 350. 550. 650점이면 충분해. 와 캐리했다. 자 이제 명예 3개 들어오세요. 명예 3개 들어오세요. 빨리. 빨리 세게 들어오세요 개새끼 제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